지금 방송도 유튜브 올라와요? 아니 이거 흑역사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왜 올려? 아 야 와 아니 이 재밌는 게임을 내가 아유 못했네 그동안 참 정말 이 재밌는 게임을 야 나 진짜 그동안에 저 뭐했을까요 아유 진작에 툭한 방송을 했을걸 그랬네 아니 이 재밌는걸 왜 못했을까 진짜 간만에 게임하면서 한 밥은 숨 간만에 나오네요 진작에 샀어야 됐는데 아 미안해서 그냥 그냥 지를 걸 그랬네 아니 방종각이 아니구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를 왜 사과 말씀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참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 이거를 안사하고 버텼어 아 여러분들 막 투과하는거 보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미련할까요 일어날까요 별거 아닌데 미안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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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거 또 큰일나게 나왔겠네 미안합니다 아니 아니 내가 왜 울었지 잠깐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제 자신이 좀 미련하다는 그런 그런 아 진짜 별거 아닌데 그냥 사면되는데 빼어 미미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거 백퍼 2차셀 천지대 영상으로 나올 거다 장담한다 아니 아니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니까 아까 상품지 돌려봤는데 네 사진 사진 좋다고 하니까 그냥 사면될 거였어요 안사고 계속 버텼거든요 우리보단 놀랭받을 미래의 세롱한테 사과하는게 어떨까?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니까 아까 상품지 놀려봤는데 야 시청자 숫자가 왜 늘어나냐 아이 미안합니다 아이 아이 좀 울었다고 그래 미안합니다 아니 제가 이제 방송을 10년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제가 언제까지 하려는지 네 아니 갑자기 울컥했네 아 진짜 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요 아니 뭔 이 새벽에 아이 나 왜 왜 갑자기 막 울컥했지 아 나 진짜 그냥 지르고 난 뒤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동안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안사고 버티고 있었나 이 미난한 자식이 하면서 네 내 자신에게 좀 네 화가 나서 아 아 또 또 시작하네 토로로님이 5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펜닉되기 전까지 혼자라도 볼테니 계속 봅시다 토로로님 아이고 나니 지저스 크라이스 오 오 오 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미련하게 살가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멘 시청자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문 닫고 그런거야? 미안합니다 안울께요 진짜 왜냐면 제 자신이 좀 미련하다는게 너무 갑자기 목이 많이 가라앉아서 아이고 이빨 썩는거 이빨 뭉그러지긴 임플란트 엠아피디 노아피디 정말 감사합니다 또 육차 간다 그만해 안울어 이제 알았어 안울어 아이씨 고쳐야되는데 안울어 안울 아 그만 놀려먹어라지